여기 저 글로벌 호구들 다 왔으니까. 근데 카우보이세요? 근데 카우보이세요? 태진아 선생님. 너 너. 혼자 말 타고 오더라고. 엄청 빠르게 타더라고. 나는 텍사스 투자자지. 텍사스. 혼자 뒤지려야 돼. 텍사스. 여기는 알죠? 우리 주식계획 거물 이만용 선배님. 왜 그래 태진아 선생님. 웨이터 송지우. 웨이터 송지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웨이터 송지우. 웨이터 송지우. 웨이터 송지우 맞지? 오빠 가방 줘요. 집에 가게. 빨리 맥주 맥주. 저기요. 상조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산드라요. 산드라요. 산드라요? 산드라. 근데 나는. 우리 경제만 하면 여러분 안경 쓰시는 거. 나 진짜 이거 좀. 아니 근데 있어 보이려면 안경 많은 게 없어요. 공부하고 경제 얘기만 나오면 안경 쓰. 이건 어때요? 아니 형님 이거 똑똑해 볼려면 이거 펜 꽂는 거 어때요? 이게 제일 최악 아니에요? 진짜 죄다 썼네. 근데 너는 어떤 회든지 그냥 건달이니까. 그러니까 오빠 왜 이렇게. 아니 이건 건달이에요. 새우는 뭐. 유퀴즈 찍으론. 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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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일이. 유퀴즈? 혹시 중고차. 저는 뭐 생산적인 거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중고차도 해요? 아니ña영aver alert. 그런 터章 Lesung 조 sign. 증명ист prop!